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다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10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3대 소리입니다 3대 소리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해 보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보금에 보면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왜 태어났느냐 바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도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항상 그들은 준비하고 예비를 했어요 모든 삶을 그래서 장가를 가도 장가를 가도 형님이 장가를 가서 애를 못 낳아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장가를 대신 들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이제 눈 맞으면 같이 살고 눈 안 맞으면 세 장가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까딱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하는데 아니 뭔 성경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만 많이 써놨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6으로 보고 6으로 들으면 망해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이시 바람피우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멘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항상 청교도는 성령이 그냥 얘기하시면 본 주제 없이 같이 그냥 뻗쳐서 나가니까 잘 들어보라고 여러분요 다이시 누구 때문에 왕 됐어요? 하나님이 왕 세웠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아버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얘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자가 왔을 때 왕 세운다고 왔을 때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버린 자식이거든 그래서 시편에 부모도 나를 잊었다 그랬어요 부모도 나를 잊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다고 다이시 고백한 시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 기름 부범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천체를 통치하는데 참 다이시여 왕이 되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자체가 복돼 버렸어요 아예 민족 자체가 복을 받은 거야 아멘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이승만 이승만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는 전부다요 아바이수령 밑에서 3대 3섭을 모시고 살아야 돼 지금 진짜요 이승만이요 아이고 저 빨갱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승만 죽이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김구를 갖다 내세워가지고 친일파만 얘기하잖아요 저것들은 근데 원래 저것들의 조상은 원래 남노당의 괴수 박헌영이거든 근데 박헌영이가요 김일성이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는 얘기를 못하고 어떡하든지 북조선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구실을 뭐해요? 이승만이가 친일파 척결 안 했다는 얘기야 꼭 지금 윤석열이하고 똑같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아까 막 우리요 밥 먹다 우리 한민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요 오염수가 아닙니다 아이고 잘 보세요 저는요 명심보감을 공부했어요 명심보감을 그래서 그 명심보감 어디 편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누워서 침을 탁 뱉어 그러면 제일 먼저 더러워진 데가 어디예요?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거야 남 더러워지라고 확 붙으면 벌써 내 입이 가래치면 벌써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갖다 바다에다 뿌렸다가 그러면 누가 먼저 뒤져? 일본 놈이 뒤지는 거죠 아이고 참나 아 근데 왜 주변에서 개 지랄들을 떠냐고 먼저 지들이 뒤지는데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제2의 광업병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이것들이 지금 이짓거리였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아면요 어쨌든지 가네요 이 다이시 왕이 오르니까요 그냥 땅덩어리는 넓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 그래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딱 되니까 어느 날요 이 다이시 궁금한 거야 이건 내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마리나 될까 그래가지고 뭐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뭐했어요 백성들을 개수하라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기분 나쁜 거야 왜?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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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목자로 질을 세웠고 그러면 자기는요 열심히 약물이만 먹으면 돼 꼭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아 맨날 모이면 몇 명 모인다 몇 명 모인다 그거 죽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다이시가 자기 포만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교만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 정강욱 목사님 보세요 들어오면 싹 피워버리잖아요 교회에 건축 헌금 다 갖다 써버렸어요 진짜요 교회 헌금 지난번에 한번 작정 헌금 했잖아요 싹 갖다 써버렸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린다고 왜? 교회에는 헌금 많으면 죄 짓는다고 싸운다고 장로들끼리 싸워요 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예수한국 보금통일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포만감에 빠져가지고 꼭 오늘날 다이시여 다이시 그래서 자기 포만감에 빠져서 다이시 교만해서 그걸 개수했을 때 하나님이 대낮에 우리 아예 안에 바세바를 갖다가 홀딱 벗겨가지고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이시 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이시 그게 사실은 다이시 치는 거란 말이죠 지는 유혹받아서 그 짓거리 했는지 모르지만 다 성경에는요 우연이 없어 다 하나님의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썹니까? 그런데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우리가 이미 이제 마태복음 족보를 했잖아요 족보 족보 이야기 족보 족보하면서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지저분은 여자들이요 몇 마리가 걸려 있어요 원래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이 없어 여러분은 복받은 줄 아세요 예수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도요 실거 제약에 걸려가지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죽도록 충성해야 해요 남자들은 대충 살아도 돼 왜? 남자는요 멍청해가지고요 선악과 따먹으라 그럴 때 좀 있으면 나오는데 마누라 말렸다 신세 조진 게 남자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백배나 더 일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야 첫째 누구요? 기생 나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룩깃을 썼던 룩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다말 나오지요 하이고 여자들이요 그러니까요 또 바세바 나오지요 골때리는 여자들은 다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그 골때리는 여자들이 뭐냐 바로 우리의 상징이에요 아멘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여자들이 누구냐 첫째 첫째는 뭐냐 우리는 다 사단에게 이미 몸을 판 여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여자야 다 신부요 신랑이 예수고 우리는 다 신부 신부되는 교회가 한번 또 부르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빨리 마쳐야지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뭐예요? 그때 너희가 뭐 했어요? 그때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 허물 허물이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물 상처 상처 허물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줬고 그 다음에 누구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공중권세가 누구요? 그게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하고 우리는 한번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와서 우리를 이혼시켜준 거야 아멘 재로부터 이혼시켜줬단 말이에요 멸망으로부터 이혼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마리요 다른 놈이 아니고 바로 나요 기생나비 나라고 루시 바로 나요 바세바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한번 더럽혀진 몸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요 다마리가 보세요 아버지 시아버지를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 해가지고 립스틱 깊게 바르고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면 천하의 베레먹을 년 저거 아니 성경은 말이지 좀 골라서 쓰지 저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성경에 닿았으니 아니요 그게 영적으로 매우 기쁜 사건이요 왜 그러냐 원래 유다가 아들을 낳아서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장가 그게 며느리가 다마리잖아요 그런데 첫째 놈이 장가하더니 뭐예요 애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둘째 놈이 장가하더니 또 돌아가셨어요 셋째 놈까지 가니까 또 작살 났잖아요 왜 그러냐 오난이라고 하는 놈이 장가를 형수한테 다마리한테 장가를 딱 갔는데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낳아야 내 거 아니네 형님 거네 에이씨 그래서요 애기를 못 가지게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보시고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넷째가 있는데 넷째는 아직 유치원 생활이요 다마리가 이렇게 방해 아이고 저거 언제 키워가지고 또 나한테 장가를 보내나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정도까지 키웠는데 보니까요 시아버지가 영 자기한테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네 그 아들을 그래가지고 왜 유다가요 무슨 며느리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들만 장가 보내면 다 죽여버리네 다 잡아먹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들이 장가 들어갔는데 아들이 먼저 죽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들 잡아먹은 년이 아니여 지가 뒤진 거지 그런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저거한테 줬다는 돈 넷째 놈까지 아직 씨를 싹 말릴 것 같으니까 안 보내버린 거예요 안반회가 있으니까 다마리가 아 이렇게 있다가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지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어느 길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오는 길을 다 예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 거야 깨달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봐야 성경이 이게 옳지게 보는 거예요 보금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금적 관점으로 보는 거라마 이게 깨달으시면 하면 한 번 따라 예수 오는 길 우리도 예수 오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주님이 저녁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예루살렘으로 올지 아니면 대한민국 수도로 올지 아니면 수원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 놔야 돼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의 요한이에요 세례의 요한 아멘 세례의 요한은 예수 그리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의 요한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했느냐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오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겨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외침 이 세례의 외침에 세례의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3대 소리를 3대 소리 몇 대 소리요? 3대 소리 3대 소리를 잘 듣자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3대 소리를 잘 듣자 아멘 일단 아멘부터 해고 봐야 돼 김치국부터 먹고 보자고 한 번 다시 한 번 따라 해 3대 소리를 잘 듣자 오늘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요 점 이거는 예방접종 예방접종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소리 잘 들어야 돼 그래서 3대 소리인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누구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소리 무조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가 하면 어쩔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세 종 칠 때도 있어요 아멘 사람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누구의 소리라고요?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3대 소리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몇 개 소리? 이 3대 소리가 공존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3대 소리가 공존한다 아멘 그래서 이 3대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누구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아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전라도예요 전라도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의 소리만 듣고 자란 거야 그래서 이 전라도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김대중 소리 밖에 못 들은 거예요 김대중의 소리 그리고 우리는 학교 가서도요 이승만에 대해서요 노망난 영감탱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소리를 들었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승만은 독재자 부정투표의 대명사 그 다음에 늙은 노망난 영감 그래서 이 영감 때문에 4.19가 터지고 나라가 조질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요 뭘 우리가 알겠어요 세상에 나는요 청교도에 와가지고 이승만이가 4대 건국 정신에 의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인데도 몰랐어요 목사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충격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요 이승만이가 나라를 건국했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김구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일단 이겨가지고 그래갖고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4대 건국 정신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다는 걸 처음 들었단 말이야 어디 왔어요? 이 청교도에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 가운데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그 정강훈 목사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도 뭐 했겠을까요? 저 강화문 저 개새끼들 저거 저 미친놈들 저거 저 노망난 할머니탱이들 저거 왜 나라를 말이오 아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 가서 그 저기 뭐야 그 사랑절께 건너편에 가면 시골 밥상이라고 있어요 시골 밥상 시골 밥상에 가서 밥을 먹다가 가까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고개를 캬욱 캬욱 나를 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 고향을 위해 남의 고향을 자꾸 물어봐요 나는 전라남도 그래곤 간접이 나오고 딱 그랬더니 구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구례입니다 구례를 잘 아십니까 제가 곡성입니다 그러더라고 곡성 구례거든 곡성 구례 나머니거든 그래서 교회를 좀 나오셔 근데 이게 사업 때문에 식당 때문에 못 나가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서 어느 날 밥 먹은데요 우리가 몇 사람이 앉았는데 몇 놈이 와서 밥을 먹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문재인을 욕하냐 이거야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지금요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이 소리 이 언론들이 다 작용화돼가지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서요 싹 바뀌어놨거든요 노무현이가 한 번 또 싹 저희망으로 바꿨죠 문재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까지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주사파에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요 마을까지 다 이재용아 그랬잖아요 마을마다 지금 공산화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듯이 이 새끼들이요 인민군이 오는 길을 다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주민 자체예요 여러분 정의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못 깨어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들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아멘 한 번 따라야 하나님의 소리 인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 결과가 어느 소리를 들냐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살리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뭐냐 이 사람의 소리는요 이거는 백현무익이에요 사실은 백현무익이에요 백현무익이에요 잘 들어봐야 본전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그래서 이 교회도요 이 사람의 소리를 잘못 들어갖고 절단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복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신앙적인 게 많습니까 그런데 왜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요 우리 정강호 목사님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사모님하고 둘이 부흥에 일주일 동안 쉬고 갔다 왔더니 어느 조회 집사 어느 집사 하나가 목사님 우리한테는 광고에서 부흥에 간다 그래놓고 둘이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요 이 거짓말을 버텨려가지고 자 조회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부흥에 다닌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에만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한번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돼가지고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불러서 너희가 어떤 소리 듣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고 말 그래가지고 자 봐라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그 나라에 가면 여권에다 뭐 찍어줘요 통관 도장 찍어주잖아요 자 봐라 있는 거 봐라 자 몇 년 전에 미국에 부흥에 갈 때 이거 찍힌 거 있고 찍힌 거 있냐 없냐 없다 그리고 여권은요 지우지도 못해요 왜 번호가 다 있어 1번 2번 3번 번호가 딱 몇 개 있기 때문에 찢어서요 바꿀 수도 없어 그거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세상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소리를 듣고요 진짜 아이고 진짜요 참나 이게 이게 마귀의 소리는 뭐냐 이건 마귀의 소리는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단의 소리는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폐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듣되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그 다음에 원수마귀 사단의 소리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소리를 잘못 들었다가 신세 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창세기에서 사람 소리 이 3대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신세 종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담가와란 말이에요 아담가와란 말이에요 아담가와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임의대로 하라 임의대로 다 네 임의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에이 안 죽어 그 공갈이야 순공갈 그 순공갈이야 절대 안 먹어봐 그래가지고요 이 사탄이가요 이게 와서 이게 사탄이가 이게 사탄의 소리란 말이에요 사탄의 소리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그러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 자 벌써 딱 앉았잖아요 보좌에다가 딱 또라리를 들고 앉았잖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지가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그 다음에 안상웅이 있잖아 안상웅이 그 안상웅 원래 안상웅 증인이에요 안상웅 증인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뭐예요 장길자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왜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글오글하고 개치라를 떨고 앉았어요 이게 미쳤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요 이 소리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 걸러요 이게 영의 힘이거든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딱 사람 소리 들으면 아 이거 그래서요 저는요 이제 그 전국에 우리 대구권을 총괄을 하면서 밑에 이제 각 그 200만 인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총괄팀장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부산 부울경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전남 광주 전북 그 다음에 충남 대전 충북 강원 인천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명의 총괄팀장이 있고 그 아래 실행위원장 253 253개 지역 실행위원이 있고 그 아래 3,506군데 이게 자유마을 대표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요 전화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이게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자유마을 대표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실행위원장 일하는 거예요 아주 못됐으니까 잘라버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트서 들어오고요 막 그냥 자유마을 대표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다 막 도장 사인 다 받아가지고 반드시 실행위원장을 해임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올랐어요 국장님 그렇게 나였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가 그 내용을 일단 총괄팀장한테 보내요 총괄팀장 빨리 확인해보세요 딱 해봐요 그럼 이제 실행위원장들 연락해서 이제 다 해 그게 도저히 본인들이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들어오시오 월요교육 때 사랑주의로 11시에 들어오시오 내일 아침에도 11시에 또 맞춰 잡혀놨어 지금 11시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양쪽 말 들으면요 아 안 굽혀 안 굽혀 안 굽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하고 어떤 데는요 한 군데는 지금 문제 있는 데는 3개월 지금 실행위원장을 내가 정지처분으로 일어났어요 정지처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처분을 하는데 아이고 보통 문제가 이제 보통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요 아이고 양 사람들이요 그냥 뭔 소리만 나면 그 난리를 친다면 난리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만큼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최후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최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저기 저 독재자들 보세요 지금 북조선은요 3대 센습인데 지금 주체사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냥 인간 통치자가 아니고 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의 반열 그러니까 중국의 위 그 방대한 그 광대한 이 중국을 통일해서 통치했던 그 모든 환계들도 다 보면 신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신의 자리 신의 자리에 결국 신이 되고 싶은 게 신이 인간의 최후의 목적은 인간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신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후의 목적 이렇게까지 인간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장수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래서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발광을 떤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사단의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건 망해버려요 할렐루야요 우리는 기도를 세게 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와야 돼 은사 능력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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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아저씨들이 와서 아이고 이뻐라 아저씨가 삼촌인데 아이스크림 사주까 이리로 가자 그러면 쫄쫄 따라간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건 어린이의 연인이 어린이의 신앙이야 아이고 그런데요 교회를 30년 된 게도요 아직도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신앙이 약해가지고 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엥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또 엥 자빠지고 그럼 돼 안돼 안돼요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견고해 아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단의 소리를 듣고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요 망해버리는 게 망해버려 이게 폐망이란 말이에요 폐망 폐망이에요 폐망 이거는요 폐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요 폐망으로 가는 선봉이란 말이에요 선봉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마귀의 소리를 들어갖고는 절대 우리가 유익이 없어요 아면요 마귀 소리 들어갖고 타락해 부리면요 이거는요 이거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 회개할 기회도 한 번 비침을 받고 범죄하여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근데 그거는 그러면 뭘 그렇게 말하느냐 와 씨 그럼 한 번 딱 예수 믿고 죄삼을 받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 나도 산에 가서 중들처럼 죄 짓지 말게 지팡이 하나 들고 살아야지 왜? 사람 들고 살아면 죄 지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박태성 같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실수해서 실수하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놈이 빵빵거리길래 왜 빵빵거리요 그랬더니 뭐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먹기들 잡고 싸웠다 이거야 그런 건 성도로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지만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바전에 서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야 깨달으시면 하면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게 폐망이에요 폐망 그러니까 절대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요 이거는 폐망입니다 폐망 사람의 소리를 듣고 넘어지면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야 아멘 그나마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절대 우리는 사단의 소리는 들으면 안 돼 이거 들어서 폐망이에요 이게 죄와 멸망해서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를 불러들이고 사망을 불러들이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 하와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인간의 소리예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리 자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이야 꼭 마약 먹은 거지 죽지도 않지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같이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니까 저녁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야! 왜? 나 오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 소리여?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 안 죽었잖아 나 아침에 따먹었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거 따먹어 이거 먹어 내가 먹던 거 그래가지고요 하와가 유혹을 하니까 이 아담이가 그걸 받아서 꿀꺽 먹고 뭐요? 같이 타라 그래 버린 거야 여보세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여야 된다 사람의 소리 정말로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여야 돼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이 3대 소리인데 성경에 보면 이 헤롯도 마찬가지 헤롯도 헤롯도 사람의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폐망이에요 이게 사람의 소리도 잘못 들으면 망해요 잘 들으면 좋은 길로 가는데 전도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사는 길이지만 남을 흉보고 교회를 흉보고 목사님을 흉보는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망해버려요 저는요 20년이 넘게 정강호 목사님을 봐왔어요 거기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지간도 아이 10년 20년 살면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요 신혼 때요 밥 먹다 밥 먹다가 둘이 앉아갖고 테레비 보다가 저거 자기 아버지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이요 와아 그러거든요 아니 닌자 뭐 말하면 아니 테레비 보다가 내가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그걸 뭘 민감하게 그래갖고요 밥상 놔두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18마리야 막 야지와요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상차장에 밀어놓고 누워서 그냥 잘라 그래 그러면 내가요 의자 아직 안 끝났는데 의자 이렇게 곤조를 피웠다고 우리도 보통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서로 허물이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20년 동안 따라다닐 때 허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섭섭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면 그거는요 그거는 뭔가 좀 정신 미친놈이지 미친놈이 나랑 좋고 다니니까 다 보이고요 섭섭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뭐냐 항상 여러분이요 딱 여기에 뭐냐 우리는 딱 그래요 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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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딱 생각해 하나님의 주권 이 시대는 누가 뭐라 그랬던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돈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우리 목사님은 저때 욕 안 해도 되는데 왜 욕을 해가지고 자꾸 욕을 저렇게 퍼 잡수실까 욕 좀 안 했으면 좋건데 막 이런 것들이 막 이해해요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 왜 하나님이 저렇게 투박하고 거칠고 나사렛같이 변두리에 있는 성북구에 저 조그마한 교회 원래 교회 크지도 않아요 그 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얼마 안 커 우리 교회에 비하니까 교회가 더럽게 크지 그건 뭐 큰 교회 갖다 비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게 아이고 그게 닭장이지 그게 그런데 왜 그런 목사님은 이 시대에 쓰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무리 봐서 이게 조금 부족하고 저쪽에 봐도 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정강욱 목사님을 세워서 일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다 땅 내리면 때로는 잘 안 맞아 그래도 아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여기 우리 지금 성재가 올려 놓은 유튜브 보세요 쇼트 보면 보통 조금씩 한 1, 2분 하는 거 하고 또 10분 설계 봐보세요 내가 그거 다 얘기해 놨잖아요 내 앞에 있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 영이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비판하고 계속 지적질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영이 안 흘러요 영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신앙 생활 때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요 이 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들으면 안 되고 이것도요 우리가 분별해서 들여야 돼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별해서 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담은 이 소리를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구별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고 결국은 뭐 했느냐 같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의 소리를 잘 들여야 돼 아멘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보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의 소리를 접하는데 절대 여러분은요 절대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절대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어차피 허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잘하면 또 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말은 잘하지만요 다른 것도 못해 해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말고 항상 뭐냐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유익이 와요 아멘 때로는 원수막이 사단이 가요 마누라를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구별해 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는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구별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뭐냐 사는 거야 영이 내 영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에 일어났어 여기는 잘 들으면 유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다 살았는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에 일어났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고 잠깐 의논했듯이 앞으로 이 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없을 동안에 목사는 모두 해외여행만 댕겨 해외여행 안 댕겨 돈도 없어 해외여행 댕길 것도 그런 거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기 딱 그 사랑절교회와 연결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도 내가 몇 번 건이였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또 그게 한국교회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까봐 얻는 섰뜻 못하긴 하는데 목사님 위성예배 드립시다 내가 몇 번 건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뭐냐 우리 사랑절교회는 내가 30년 40년 이렇게 훈련해서 아주 독특한 교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설교를 두 시간을 해도 세 시간을 해도 미친녀나 그래도 괜찮은데 위성예배 드려가지고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오리지널 선수들만 나오는 거니까 그거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강사비 안 나가지 공짜로 은혜 받지 여러분들은 와서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소리는 들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요 지금은요 꼭 바로하고 똑같아 건물 지금 이 사람이 바로하고 똑같은데 이제야 눈탱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기도하면 된다 아멘 돼 안 돼 된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절대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내로 역사가 일어나버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강대상도 강대상도 좀 높이고 여기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이 세상에는 3대 소리가 공존하는데 한 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소리 인간의 소리 사단의 소리 어떤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권석들의 소리 들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유익을 얻어요 왜? 내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콱 여러분 3대 소리를 잘 들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일장에서 여섯 번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히고 앞으로 위대한 일들을 복음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터져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늘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